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참 오늘 방송은 제가 웬만하면 정확한 시간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대만선거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대만선거의 개표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영상 같은 걸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야 될 영상을 몇 편 만들고 하다 보니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참 이렇게 아침 헤런 시간에 대만 개표 현장을 보면서 참 여러분 어떤 이 감동이란 단어가 굉장히 멋진 자너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아주 이른 새벽이죠. 대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 젊은 분들이 참 많네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개표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곳에서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부르고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부르면 또 복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기로 다 칠판에다가 바른 정자로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적어 나가죠. 그리고 이제 투표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그거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참 가슴에 울컥할 정도로 저렇게 간단한 선거를 전 국민들이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유의 소중함이라든지 참 정권의 소중함, 귀함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두 편 정도 대만의 개표 현장을 담은 영상을 내보냈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참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인생을 보더라도 굴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생의 끈을 놓지 않고 완주 끝까지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길을 완주하게 되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대만인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의 대만은 자유중국입니다. 자유중국이고 저는 항상 대만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자유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자유중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그렇게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데 감동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작을 하는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여러분들 지켜보거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데 방통위 위원장 청문회가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과거 영상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진실됨이라는 것이 없을까 하기가 진실됨이 없으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개표를 조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대만 소식을 좀 오늘 뒤에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간이 쫓겨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대만에 관한 그런 영상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만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동 있는 삶 국가도 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어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취했을 때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헛잇해져 가지고 감동이라는 것은 절대 사기나 조작에서 감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선거를 마치고 불복하는 그런 소동도 일고 할 건데 대만은 일체 개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과정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그러면 조작의 가능성이 뭐 현저하게 여러분들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전산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조작 가능성이 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유권자들이 유관으로 투표 과정을 검증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런데 기계나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대만 그런 아주 구식이고 아주 수작업으로 모든 개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 세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위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